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산에 올라왔는데 한 5분, 5분, 10분 올라온 것 같은데 벌써부터 숨이 껄떡껄떡 거리는 것이 또 뭐 여튼 요즘에 제가 술독에 빠져있다가 이제 다 툴툴 털어버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봄산행, 나물산행을 못했는데 그건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고 또 이제 또 심산행 산삼이 또 막 올라오는 중이라 산삼산행 제가 좋아하는 마른꼴 옆을 뒤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문자로 댓글로 카톡으로 전화로 또 걱정해 주시고 또 해 주신 분들한테 또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감사드리고 이제는 이제 본업으로 들어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산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일려나 오늘 같이 동행 온 선배분한테 또 뭐 좀 봤는지 또 무전 한번 뭐 좀 보여요? 천천히 안산하면서 심 좋은거 하나 보십시오 예 안산하시구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힘들어 죽겠다는 이제는 요거 아이고 왜그래 아 이런 포인트는 나와줘야 되는데 굶어 굶어 어 어 하나 발견 어디에 있어요? 삼굿 삼굿 삼굿인데 아직 작은 작은 조금 내려와서 우측으로 와봐요 삼굿대 하나 봤는데 요망을 좀 더 수책을 예 알겠습니다 하... 하... 포인트가 나쁘지않은데 하... 일단 으... 어... 이렇게 쓰면 죽다 놔줘야 잠깐만요 여기도 2부째리는 조그만거 하나 있네요 요금 방을 좀 샅샅이 한번 뒤져 봐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아서 구경이라도 좀 더 자라 더 많이 자라 10년을 오겠어 뭘 봤다는게 중요한 거니까 또 수색을 아이고 저리야 아이고 저리야 수색을 요금 방을 또 어우 이쪽은 두릅이 쇠어 쇠어 아주 그냥 나무가 돼 버린 두릅 쇠어 쇠어 아 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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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두릅 그러나저러나 또 짬뽕 짬뽕 버섯들이 또 탱탱하니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 몇 개만 가지고 요것도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또 기가 då 편집이 좀 마 Above Olivia 예정 이제 막힙니다 탱탱하금만 где 회 Lebens 탱탱한 것만.. 채취해서.. 가방으로 쏙 집어넣고.. 상우놀이가 된거야.. 이쪽에도 상구떼 하나 발견했는데 얘도 뭐 그다지 큰 것 같진 않지만 구경만 하겠어.. 구경만.. 어디갔어.. 어.. 네도가 좀 나와있다.. 아.. 작아 작아 작아.. 패스! 패스 패스! 더 자라.. 더 자라.. 어이구 저리야!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요.. 내일은 좀 다른 포인트로 가서.. 사실 오늘은 제가 좀 오랜만에 사는 거라.. 좀 깊은 산으로 못 왔는데.. 좀 알이 좀 풀리면.. 또 슬슬 더 깊은 곳으로.. 더 좋은 신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.. 영상을.. 요.. 아.. 없어.. 없어.. 아구 다리야~~ 아